음악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302페이지 제13장 Pronoun 2 기본법 설명 첫 시간이죠 먼저 A, 음운대명사 1번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음악 1번, 첫번째 문 Who is that woman over there? She is Susan, my aunt Who is that woman over there? 저기에 있는 저에 대한 누구입니까? She is Susan, my aunt 그 여자분은 내 이모 혹은 숙모 혹은 고모 수잔입니다 Who의 동그라미 음운대명사 Who는 어떤 사람에 관해 물을 때 쓰이죠 즉 사람의 이름이나 가족관계 등을 묻는 데 사용되죠 따라서 Who is that woman over there? 저기에 있는 저에 대한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She is Susan, my aunt 그 여자분은 저희 수잔이모입니다 이런식으로 그 사람의 이름이나 자기와의 관계를 대답해 주게 되죠 다음 What is she? She is a dentist What is she? 그녀는 무엇이냐? 이런 어색한 뜻이 아니라 그녀는 어떤 일을 합니까? 즉, What kind of work does she do? 이렇게 뜻이죠 What does she do? What는 대개 어떤 사물에 대해 물을 때 쓰이지만 여기처럼 사람에 쓰이게 되면 그 사람의 직업이나 신분을 묻게 됩니다 따라서 She is a dentist 그녀는 치과의사입니다 이런식으로 그 사람의 직업을 대답해 주게 되죠 정리하면 의문사 Who는 사람의 이름이나 가족관계 등을 물을 때 쓰고 What는 사물이나 또는 사람의 직업, 신분 등을 물어볼 때 쓰게 된다 이런식으로 알아두면 편리하겠죠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 첫 번째문은 누가 당신에게 그 새로운 계획에 대한 그 이메일을 보내느냐 Who와 센트의 각 동그라미 누가 너에게 뭐뭐를 보냈냐 이런식으로 의문사 Who가 문장 주어로 나온거죠 따라서 조종사 Did가 필요없이 Who 다음에 바로 일반 동사 센트가 나오는 그런 의문입니다 다음 What made you change your mind? 무엇이 너로 하여금 너의 마음을 바꾸게 하느냐 즉, 왜 너는 마음을 바꾸느냐 Why did you change your mind? 이렇듯이죠 What도와 메이드의 각 동그라미 이 경우도 의문사 What가 주어로 나와서 What made 뭐뭐 이런식으로 What 다음에 바로 일반 동사가 나와서 의문이 되었죠 이와 같이 의문대명사가 주어로 나온 의문의 경우에는 일반 동사로도 조종사 필요없이 의문을 만들 수 있다는 점 이 점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이번에는 간접 의문을 설명하는 의문들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3번 3번 What does his secretary do in his absence? What does his secretary do in his absence? He doesn't care what his secretary does in his absence In his absence 했으니까 그의 부재시에 즉, 그가 없을 때 또는 그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 그의 비서는 무엇을 합니까? 그 다음에는 He doesn't care what his secretary does in his absence 그는 그의 부재시 즉, 그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 What his secretary does 자기 비서가 무엇을 하던 Doesn't care 상관하지 않는다 첫 번째 의문에 What does his secretary do?와 두 번째 의문에 What his secretary does의 동그라미 첫 번째 의문 What does his secretary do?는 의문사 what 플러스 조종사 does 플러스 주어 his secretary 플러스 본동사 do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의문의 우선이지만 두 번째 의문에서는 He doesn't care what his secretary does 즉, what his secretary does 이런 식으로 평소문의 우선이 되었죠 이와 같이 의문이 바른 문장의 종수질이 되는 간접 의문의 우선은 주어 다음에 발통사가 오는 그런 평소문의 우선이 되는 데 주어야 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 두 가지가 더 나오죠 첫 번째 경우를 살펴보면 What does he want? Ask him what he wants What does he want? 그는 무엇을 원하느냐 Ask him what he wants 그에게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봐라 What he wants의 동그라미 What does he want? 이런 의문이 수요동사 ask의 직접 목적이 되면서 What he want? 이런 식으로 평소문의 우선이 되었죠 다음 경우 What did you do? He asked me what I had done What did he do? 너는 무엇을 했느냐 He asked me what I had done 그는 나에게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 What I had done의 동그라미 의문은 What did he do? 역시 수요동사 ask의 직접 목적이 되면서 What I had done 이런 식으로 평소문의 우선이 되었죠 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Number 4 What is his job? Do you know what his job is? What do you think his job is? 4번 What is his job? Do you know what his job is? What do you think his job is? What is his job? 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다음 Do you know what his job is? 당신은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What his job is의 동그라미 역시 의문 What is his job은 타동사 know의 목적의 종수준이 되면서 What his job is? 이로 주로 평소문의 우선이 되었죠 Do you know 플러스 의문사 what 플러스 주어 his job 플러스 동사 is 이런 우선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 문장 What do you think his job is? 당신은 그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What의 동그라미 Think의 밑줄 그 다음 his job is의 동그라미 역시 의문은 What is his job is? 타동사의 think가 목적이 되어서 What his job is? 이런 순서가 되는데 이 경우에 의문 대문사 what는 문장이 맨 앞으로 도치가 되죠 즉 Do you think what his job is? 이런 식이 아니라 의문사 what 플러스 Do you think 플러스 주어 his job 플러스 동사 is What do you think his job is? 이런 우선이 되는데 주의해야죠 생각하다는 think suppose 믿다는 believe 상상하다는 imagine 추측하다는 guess 이런 동사가 있을 때는 의문사가 제일 앞으로 나가는 이런 우선이 되죠 쉽게 설명하자면 의문사를 포함하는 의문이 간접 의문이 될 때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의문사가 묻으러 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윗 문장에서는 너가 와서 Do you know what his job is? 당신은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고 물으면 네 알고 있습니다 혹은 아니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yes, no의 대답이 가능하겠죠 반면에 동사 think가 와서 What do you think his job is? 당신은 그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의 직업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해야지 yes나 no를 이용해 대답을 할 수가 없죠 따라서 문사 what가 문장 맨 앞으로 도치가 되는 그런 의문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혼동이 없겠습니다 따라서 Do you think what his job is? 이런 식으로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예문 하나로 보면 What do you suppose he did? What do you suppose he did? 당신은 그가 무엇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What의 동그라미 Suppose의 밑줄 그 다음에 He did의 동그라미 역시 의문 What did he do?가 타동사 suppose의 목적이 되면서 What he did? 이런 간접 음문의 우승이 되는데 동사가 suppose니까 Do you suppose what he did? 이런 식이 아니라 의문사가 what가 제일 앞으로 도치되요 What do you suppose he did? 이런 식이 된 거죠 이 경우도 당신은 그가 무엇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식으로 Yes, no로 대답할 수 없는 의문이니까 What가 제일 앞으로 나갔다고 생각하면 쉽죠? 다음 5분을 보겠습니다 5분에서는 의문사가 이끄는 의문사절이 문장 내에서 명사처럼 문장의 주어, 보,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들을 보겠습니다 다음 5분에서 명사절을 보겠습니다 다음 5분에서 명사절을 보겠습니다 5분에서 명사절을 보겠습니다 The question is Who did it? Tell me Who did it? There is no doubt as to who did it Who did it is a question to me Who did it? 누가 그것을 했는지가 Is a question to me 나에게는 의문이다 혹은 나에게는 문제가 된다 Who did it? 동그라미 의문사절 Who did it? 명사절로 문장이 주어로 왔죠 다음 The question is Who did it? 문제는 누가 그것을 했냐이다 Who did it? 동그라미 이번에는 의문사절 Who did it? 가 역시 명사절로 주어 The question에 대한 주께보로 나왔죠 다음 Tell me Who did it? 누가 그것을 했는지 내게 말하다오 Who did it? 동그라미 의문사절 Who did it? 가 이번에는 명사절로 수요동사 tell의 직접 목적으로 쓰였죠 다음 There is no doubt as to who did it as to의 동그라미 as to는 about it 뜻이니까 누가 그것을 했는지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Who did it? 동그라미 여기서는 의문사절 Who did it? 가 as to의 목적으로 즉 전치사의 목적으로 되었죠 이렇게 의문사절이 다양하게 문장 속에서 명사절로서 명사처럼 주어나 보로서 또는 동서나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의문대명사의 마지막 6번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6번 6번 You have no idea how depressed it made me You have no idea how depressed it made me You have no idea 너는 전에 모른다 How depressed it made me 그것이 나를 얼마나 우울하게 만들었는지 No idea와 How depressed it made me 의 각동감이 여기서 No idea하고 간접 운문 How depressed it made me 사이에는 전소 of가 생각되어 있죠 원래는 You have no idea of how depressed it made me 이런 문장이었죠 Have no idea of 동그라미 Have no idea of 뭐 하면은 of 이하를 전혀 모른다 이런 것인데 of 다음에 대절이 올 때는 무조건 of 이하를 생애하고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구나 혹은 여기처럼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이 올 때는 of를 생애해도 좋고 그냥 써도 뭐 합니다 대기구어체는 여기처럼 of를 생애하죠 다음은 B 관계대몽사로 가보겠습니다 관계대몽사는 한마디로 대명사와 접속사의 구실을 겸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먼저 파트 1 종류와 용법의 1번 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B 1.1 1.1 WHO A. The man who called yesterday wants to buy the house B. The guy whom you met there is my brother The man to whom I gave the present thanked me C. That's the man whose house was burnt down The man whose car you borrowed needs it tomorrow D. I picked up a man who I thought was honest I picked up a man whom I thought to be honest 관계대몽사 후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 쓰이죠 그리고 주격 후 소유격 후주 그리고 목적격 훔으로 각각 격변을 합니다 이 문을 보면 첫 번째 A The man who called yesterday wants to buy the house The man who called yesterday wants to buy the house The man who called yesterday 어제 전화했던 그 남자가 wants to buy the house 그 집을 사고 싶어 한다 후의 동그라미 이 문장은 원래 The man wants to buy the house 그 남자는 그 집을 사고 싶어 한다 이런 문장과 He called yesterday 그가 어제 전화를 했다 이런 두 문장이 합쳐진 거죠 여기서 The man하고 He는 동일인 즉 같은 사람을 가르치고 있죠 따라서 두 문장을 합치면 어제 전화했던 그 남자가 그 집을 사고 싶어 한다 이런 식이 돼야죠 따라서 The man을 선행사로 만들고 He를 관계대문사로 바꿔야 되는데 He가 주어니까 주격 후으로 바꿔서 두 문장으로 연결한 것이 The man who called yesterday wants to buy the house 이런 문장이 된 겁니다 선행사 The man은 관계대문사 후가 이끄는 회용서절 Who called yesterday 수식을 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관계대문사절은 곧 회용서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하겠습니다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예문들을 몇 개 더 살펴보죠 첫 번째 예문 I see some boys in the room who are reading books I see some boys in the room who are reading books 나는 책을 읽고 있는 그 방안에 있는 몇몇 소년들을 본다 후의 동그라미 선행사가 some boys 이런 식으로 사람이고 B 동사 A에 주어가 되니까 주격 후가 사용이 된 거죠 who are reading books 이 전체가 선행사 some boys 을 수식하는 형서절이 되죠 다음 다음 He is the greatest conqueror who has conquered himself He is the greatest conqueror 그는 가장 위대한 정복자이다 Who has conquered himself 자기 자신을 정복한 그는 자기 자신을 정복한 가장 위대한 정복자이다 여기 He는 일반인을 나타낸 He로 자기 자신을 다시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정복자라는 하나의 경고로 사용되는 말이죠 후의 동그라미 선행사가 the greatest conqueror 이런 식으로 최선급이고 has conquered 주어가 되기 때문에 원칙으로 주격관금사 debt를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격언처럼 옛날부터 사용되어 온 관연정용법으로 주격관금사 후가 사용된 겁니다 다음 Those who like borrowing dislike paying Those who like borrowing 빌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dislike paying 갚는 것을 싫어한다 Those who의 동그라미 뭐뭐하는 사람 할 때 Those who 뭐뭐 또는 He who 뭐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죠 다음 B 첫 번째 해문 The guy whom you met there is my brother The guy whom you met there is my brother The guy whom you met there 네가 거기서 만난 사람은 is my brother 나의 동생이다 후의 동그라미 The guy is my brother 그리고 You met him there 이런 두 문장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문장이죠 The guy와 힘이 동일인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The guy를 선행사로 삼고 힘을 관계대명사로 바꿔줘야 되는데 힘이 목적격이니까 관계대명사도 목적격인 whom이 되어야죠 따라서 The guy whom you met there is my brother 이런 하나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 현대 영어에서는 특히 구호처에서는 이 경우 후 보다는 주격 후를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The guy who you met there is my brother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죠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또 하나의 의문을 보면 다음의 의문은 The girl who you met is my sister The man to whom I gave the present thanked me 내가 선물을 준 그 남자는 thanked me 내게 고마워했다 To whom의 동그라미 The man thanked me 이런 문장하고 I gave the present to him 이런 두 문장이 하나로 결합되어 만들어진 문장이죠 여기서 동일인을 가리키는 The man하고 힘을 각각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로 바꿔주면서 한 문장으로 연결한 것이 The man to whom I gave the present thanked me 이런 문장이 된 거죠 관계대명사가 전사의 목적일 때는 전사가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사 to가 whom 앞에 놓인 겁니다 이 경우는 관계대명사가 전사 to 다음에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The man to who I gave the present thanked me 이런 식으로 whore을 쓸 수는 없죠 그러나 전사 to를 뒤로 보내 The man who I gave the present to thanked m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다음 우측 페이지에 별표에 나오는 예문을 보겠습니다 whom the gods love die young whom the gods love die young 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제사 단명 즉 똑똑한 사람은 일찍 죽는다는 영국의 유명한 낭만바 시인 바이렌이 한 유명한 말이죠 whom의 동그라미 역시 옛날 말투로 여기 whom은 those whom의 뜻으로 선행사 없이 명사자를 이끄는 타동사 love의 목적에 해당되는 일종의 목적격 관계정사 whom이 되겠습니다 다음 c 첫 번째 해문 That's the man whose house was burnt down That's the man whose house was burnt down 저 사람이 자기 집이 다 타버린 그 사람이다 whose의 동그라미 이 문장도 That's the man 그리고 His house was burnt down 이런 두 문장이 하나로 합쳐진 거죠 두 문장에서 The man과 his house에서 his가 동일이므로 The man을 선행사라 하고 소유격 his를 소유격 관계정사 who지로 바꾸면 That's the man whose house was burnt down 이런 문장이 되죠 burnt down의 동그라미 burnt down은 자동사로 쓰이면 다 타버리다 타동사로 쓰이면 다 태워버리다 이래서 있는데 여기는 수동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타동사로 쓰인 거죠 다음 The man whose car you borrowed needs it tomorrow The man whose car you borrowed needs it tomorrow The man whose car you borrowed 당신이 빌린 차의 주인인 그 남자가 needs it tomorrow 내일 그 차를 필요한다 이런 미정 역시 whose의 동그라미 The man needs it tomorrow 이런 문장하고 You borrowed his car 이런 두 문장이 하나로 합친 거죠 두 문장에서 The man과 his car에서 희지가 동일이므로 The man을 선언서를 하고 역시 소유격 희지를 소유격 관계정사 who지로 바꾸면 The man whose car you borrowed needs it tomorrow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다음 D 첫 번째 문 I picked up a man who I thought was honest I picked up a man who I thought was honest 나는 내 생각에 정직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사람을 골랐다 who의 동그라미 I thought의 밑줄 여기서는 선행서 A man이 주격 관계정사 who가 이끄는 회용사절 who I thought was honest 의 수위를 받고 있죠 이때 who 다음에 나오는 I thought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듯으로 관계정사에 이끄는 회용사절 속에 사육된 사육절이죠 따라서 동사 워즈의 주어로서 주격 관계정사 who가 나온 거죠 지금 문장은 I picked up a man 이런 문장과 I thought that he was honest 이런 두 문장에서 a man과 he가 동일이기 때문에 a man을 선행서를 하고 he가 주격이니까 주격 관계정사 who를 쓰고 I thought는 사육절을 만든 거죠 다음의 문 I picked up a man whom I thought to be honest I picked up a man whom I thought to be honest 나는 내 생각에 정직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사람을 골랐다 whom의 동그라미 바로 위에 이문과 뜻은 같죠 I picked up a man 이런 문장하고 I thought to him to be honest 이런 두 문장이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진 거죠 두 문장에서 보면 a man과 he가 동일이므로 a man을 선행서를 삼고 힘이 목적기기니까 힘을 목적관계정사 whom으로 바꿔 연결시킨 거죠 따라서 whom은 브랜드문 타동사 thought의 목적에 해당하는 목적기관계정사 되고 to be honest 목적보가 되죠 이번에는 2번 관계정사 which로 넘어갑니다 함께 보시죠 2. WHICH A. HE HAS A DOG WHICH BARKS FURIOUSLY PLEASE GIVE ME A ROOM WHICH COMMANDS A FINE VIEW B. THE MOUNTAIN WHOSE TOP IS COVERED WITH SNOW IS KILIMANJARO THE MOUNTAIN, THE TOP OF WHICH IS COVERED WITH SNOW, IS KILIMANJARO THE MOUNTAIN, OF WHICH THE TOP IS COVERED WITH SNOW, IS KILIMANJARO C. THERE WAS SOME REASON WHICH HE COULD NOT UNDERSTAND THE PAINT ON THE SEAT ON WHICH YOU'RE SITTING IS STILL WET D. THEY THOUGHT HIM DULL WHICH HE WAS NOT SHE SAID NOTHING WHICH MADE HIM MORE ANGRY 관계자명사 위치는 선행사가 동식물과 같은 생물 그리고 무색물인 경우에 사용하죠 그리고 주격과 목적계 얘기는 WHICH 그리고 소유격계 얘기는 OF WHICH 또는 WHO가 쓰입니다 예문을 보면 먼저 A 첫 번째 예문 HE HAS A DOG WHICH BARKS FURIOUSLY HE HAS A DOG WHICH BARKS FURIOUSLY 그 얘기는 심하게 지는 개가 한 마리 있다 A DOG과 WHICH, 그 다음 ROCKS의 각 동그라미 선행사가 A DOG으로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자명사 위치가 쓰인 거죠 그리고 관계자명사 WHICH는 동사 BARKS의 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격 관계자명사죠 다음 예문 PLEASE GIVE ME A ROOM WHICH COMMANDS A FINE VIEW PLEASE GIVE ME A ROOM WHICH COMMANDS A FINE VIEW COMMANDS A FINE VIEW의 밑줄 COMMAND A FINE VIEW는 전망이 좋다 이렇다 지니까 전망이 좋은 방을 하나 주세요 이런 말이죠 A ROOM과 WHICH, 그 다음 COMMANDS의 각 동그라미 선행사가 ROOM 즉 사물이기 때문에 위치가 쓰인 거고 위치는 동사 COMMANDS에 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시 주격 관계자명사 위치죠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예문 두 개를 더 보면 Look at the crowd which gathered there Look at the crowd which gathered there 저곳에 모이는 군중을 모아라 크라우드와 위치의 동그라미 크라우드와 같이 사람의 집단을 나타내는 집합명사가 선행사일 때는 사람이라도 후 대신에 주로 위치나 랩트를 쓰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도 주격 관계자명사 후 대신에 주격 관계자명사 위치가 gathered there 주로 쓴 거죠 다음 He is not the man which his father wants him to be He is not the man which his father wants him to be 그는 자기 아버지가 바라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 아니다 도맨과 위치의 각 동그라미 여기 도맨은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므로 B의 보호에 해당되는 주격 관계자 후가 아니라 위치가 쓰인 거죠 이처럼 선행사가 사람을 나타내더라도 그 사람의 성격이나 지, 직업 등을 나타낼 때는 위치나 랩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B 첫 번째 해문 꼭대기가 눈으로 덮여 있는 저 산은 킬리만자로이다 whose top, the top of which, of which the top의 각 동그라미 선행사 the mountain이 관계자명사 후지가 이끄는 회용사절 whose top is covered with snow에 수시를 받고 있죠 이 문장은 원래 the mountain is 킬리만자로 그 산은 킬리만자로이다 이런 문장하고 each top is covered with snow 그곳의 꼭대기는 눈으로 덮여 있다 이런 두 문장이 합친 거죠 the mountain과 its top의 its가 동일로 가리키니까 the mountain을 선행사로 삼고 its가 소유격이니까 which의 소유격이 후지를 써서 the mountain whose top is covered with snow is 킬리만자로 이런 문장이 된 거죠 다음에 its top 대신에 its 즉 mountain이 무생물이니까 무생물의 소유격 of을 이용해 the top of it 이런 형태를 쓸 수 있으니까 the top of it에서 the mountain과 공통의 입 대신에 which를 써서 바꾸게 되면 the top of which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또 the top이 관계대문사에 이끄는 절의 주호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기에 the top과 of which의 순서를 바꿔 of which the top 이런 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선행사가 사물인 경우 which의 소유격은 이런 세 가지 형태로 쓸 수 있다는 점 유해되겠네요 다음 C 첫 번째 해문 There was some reason which he could not understand There was some reason which he could not understand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 선행사 some reason이 목적계 관계무사 which가 이끄는 형사절 which he could not understand 이 수입을 바꿨죠 which와 understand의 각 동그라미 it which는 타동사 understand의 목적을 역할하기 때문에 목적계 관계무사가 되는 거죠 즉 이 문장은 There was some reason 이런 문장과 he could not understand it 이런 두 문장에서 some reason과 it가 공통이니까 some reason을 선행사에 삼고 it가 타동사 understand의 목적이니까 목적계 관계무사 which를 써서 영입시킨 거죠 다음 The paint on the seat on which you're sitting is still wet The paint on the seat on which you're sitting 그들은 그가 어리석었다고 생각했다 카마 which he was not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다 달과 카마 위치의 각 동그라미 관계무사 which 앞에 카마가 있으니까 관계무사의 계속적 용법이죠 계속적 용법이 사용되는 관계무사 위치는 단순히 명사 대명사뿐만 아니라 형사나 구 또는 저를 선행사로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 위치의 선행사는 형사 달이 되죠 이 문장은 They thought him 달 but he was not 달 이런 문장에서 접사 받도와 형사 달 대신에 계속적 용법의 관계무사 which를 써서 They thought him 달 카마 which he was not 이렇게 된 겁니다 달의 맷줄 여기 달은 칼 따위가 묻은 즉 블란트나 not sharp의 뜻이 아니라 stupid deemed with it 즉 어리석은 이렇을 수 있는 거죠 다음 She said nothing which made him more angry She said nothing 카마 which made him more angry She said nothing과 카마 위치의 각 동그라미 역시 위치 앞에 카마가 있으니까 계속적인 용법으로 She said nothing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which made him more angry 그리고 그것이 그를 더욱 화가 나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죠 즉 She said nothing and it made him more angry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관계무사 위치의 선행사는 바로 앞 문장 전체인 She said nothing이죠 즉 저리 위치의 선행사가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I beckoned her to come here which she did not I beckoned her to come here 카마 which she did not 카마 위치 동그라미 역시 위치 앞에 카마가 있으니까 개수 중법으로 I beckoned her to come here 나는 그녀에게 이리로 오라고 손짓을 했다 which she did not 그러나 그녀는 이리로 오지 않았다 난 그녀에게 이리로 오라고 손짓을 했지만 그녀는 이리로 오지 않았다 즉 I beckoned her to come here but she did not come here 이런 문장에서 접사 받다 come here 대신에 개수 중법의 관계무사 오지가 사용된 거죠 beckoned의 밑줄 beckoned 하면 누구에게 손짓하다 손으로 신호하다 즉 wave at나 signal 이런 뜻이죠 이번에는 3번 관계무사 death의 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관계무사 death는 선행사가 사람, 동물, 사물에 어떤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death에는 소유격이 없고 목적격도 death죠 또 개수 중법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관계무사 death는 비록 선행사가 사람, 동물, 사물 어떤 경우에든 다 쓸 수는 있지만 그러나 특히 관계무사 death만을 써야 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런 예문들을 하나씩 살펴보죠 함께 보겠습니다 3. That A He is the only friend that I have He is the first European that came to our country B Who that has common sense can believe such a thing C He spoke of the men and the things that he had seen D This is the book that I spoke of 먼저 A He is the only friend that I have He is the first European that came to our country He is the only friend that I have 그는 내가 가진 유일한 친구이다 The only와 that의 동그라미 선행사 The only friend 가 목적격 관계하면서 내딛기는 형사절 That I have 수시를 받고 있죠 다음 He is the first European that came to our country 그는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유럽입니다 The first 와 그의 동그라미 역시 선행사 선행사 The first European 이 주격 관계사 that에 이끄는 that came to our country 이거 수시를 받고 있죠 여기처럼 선행사의 the only 또는 the first 같은 소수사 또는 the very all 그리고 형사의 최상북도가 같이 한정적 의미가 가한 수식하고 붙으면 대개 관계사 대표가 있습니다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예문 두 개를 더 보면 He is the very man that I want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He is the very man that I want 그는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The very 와 that의 동그라미 선행사 맨 앞에 the very 가 있기 때문에 that가 쓴 거죠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반짝이는 모든 것이 다 금은 아니다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은 아니다 유명한 속담이죠 All과 that의 동그라미 선행사가 All이기 때문에 주격관계사 that가 사용된 겁니다 다음 B Who that has common sense can believe such a thing? Who that has common sense can believe such a thing? Who that has common sense?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can believe such a thing? 그런 일을 믿을 수 있겠는가? 즉 No one that has common sense can believe such a thing?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런 일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의미의 수사 운문이죠 Who와 That의 각 동그라미 여기처럼 선행사가 Who일 때는 관계대문사 That를 쓰죠 만약 Who를 쓰면 Who who has common sense 이런 식으로 Who가 중복되니까 Who 대신에 That가 관계대문사 오시라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다음 C He spoke of the men 관계대문사 관계대문사 That를 쓰죠 이 때 That는 spoke of의 목적에 해당되는 목적격 관계대문사로서 전수 of의 목적이 되죠 원칙적으로 관계대문사가 전수사의 목적인 경우에는 전수사가 관계대문사 앞에 놓일 수가 있죠 그러나 that의 경우는 예의로 전수가 that 앞에 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어도 전수 of가 앞으로 나와 This is the book of that I spoke 이런 식으로 쓰면 틀리게 됩니다 반드시 of가 뒤로가 This is the book that I spoke of 이런 힌트가 되든지 아니면 That 대신에 위치를 써서 This is the book of which I spoke 이런 식으로 되어야죠 다음 우측 페이지 별표에 나오는 예문을 보겠습니다 He is the only man 그는 유일한 사람이다 That I know 내가 아는 사람으로 Who is suitable for the post 그 자리에 적당한 그는 내가 아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적합한 유일한 사람이다 That과 후의 동그라미 두 개의 관계대문사설이 하나의 선행사를 추측하는 관계대문사의 이중한정용법으로 타동사 노우의 목적에 해당하는 목적격 강사 That과 이중에 주거가 되는 주격 강사 후의 선행사가 공통적으로 the only man이 되는 그런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앞에 나오는 목적격 강사 that는 생행할 수 있지만 뒤에 나오는 주격 강사 후는 생행할 수 없죠 이번에는 4번 관계대문사 what의 용법으로 갑니다 함께 보시죠 what는 그 자체의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문사로 대개 that which those which 또는 the thing which the thing which 등등 이런 식으로 우리말에 뭐 뭐 하는 것 이름을 갖죠 what는 그 안에 이미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who나 which 됐다하고는 달리 해용사절이 아니라 문장 내에서 주어 보호 목적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끌며 소유격은 없죠 자 그럼 이제부터 예문들을 보면서 what의 용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함께 보겠습니다 4. 먼저 A 그가 말한 거, 즉 그의 말은 Was lost in the applause that greeted him 그를 환영하는 박수소리에 사라졌다, 즉 그를 환영하는 박수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What의 동그라미, 그 다음 What is said 밑줄 What는 타동사 said의 목적에 관한 목적의 광장명서죠 그 다음 What is said는 동사 was lost의 주어로 쓰인 명사절이죠 앞서 설명했듯이 What는 선행사를 이미 포함하기 때문에 형사절이 아닌 명사절을 이끌게 되죠 어플로우즈의 밑줄, 어플로우즈는 박수치다, 박수갈채하다 이런 의미의 어플로우드의 명사형으로 박수소리, 박수갈채 이렇게 됩니다 다음 B Are you doing what you think is right? Are you doing what you think is right? Are you doing? 당신은 뭐만 하고 계십니까? What do you think is right? 당신이 생각에 옳다는 것을, 즉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신은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고 계십니까? What의 동그라미, you think 밑줄 여기서 관계동사 what가 이끄는 명사절 what you think is right는 동사 are doing의 목적이죠 그리고 what you think is right에서 you think는 사업자로 되고 what는 비동사 is의 주어에 해당되는 주격관계동사 what가 되죠 다음 C My uncle has made me what I am today My uncle has made me what I am today 나의 아저씨가 나를 what I am today, 오늘의 나로 만드셨다 what의 동그라미, 관계동사 what가 이끄는 명사절 what I am today는 오늘의 나, 즉 현재의 나의 상태나 혹은 나의 인격 등을 나타내죠 목적은 me에 대한 목적적 보호로 쓰인 겁니다 즉 has made 브라미 탄호사, me 목적어 what I am today가 명사절로 목적 보호가 되는 O형식 구문이죠 다음 D번에서는 관계동사 what를 이용한 여러가지 관용적인 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예문 She is what you call a talented woman She is what you call a talented woman 그녀는 소위 재능있는 여자이다 what you call 이동그라미 여기서 what you call은 소위 이름바 이렇듯이죠 이때 you 대신 같은 일반인을 가리키는 총칭인 진대명사 they나 we로 바꿨어도 되겠죠 즉 what they call 또는 what we call 또는 수동태 표현으로 what is called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전부 우리말의 소위 이름바 여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다음 reading is to the mind what food is to the body reading is to the mind what food is to the body 독서가 정신에 대한 관계는 음식이 신체에 대한 관계가 같다 is2와 what is2의 동그라미 age to be what is to be 이런 관용 표현으로 a가 b에 대한 관계는 c가 d에 대한 관계가 같다 이런 구문이죠 what 대신에 as를 써서 age to be as c is to be 이런 식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른 신문장도 reading is the mind as food is the body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다음 he is clever and what is better still very brave he is clever and what is better still very brave he is clever 그는 영리하다 and what is better still 독종 것은 very brave 매우 영감하다 what is better still 이 동그라미 what is better still 은 더욱 좋은 것은 금상첨화로 이렇지 관용 표현이죠 여기서 still 은 강적으로 비교고 better를 강조하겠습니다 what is better의 반대말은 what is worse가 되죠 what is worse 더욱 나쁜 것은 설상가상으로 이렇지 되겠죠 다음 what with illness and poverty she is unhappy what with illness and what with poverty she is unhappy what with illness and what with poverty she is unhappy what with illness 한편으로는 병 때문에 and what with poverty 또 한편으로는 가난 때문에 she is unhappy 그 여자는 불행하다 what with 와 and what with의 동그라미 여기서 전자 with는 이유 원인을 나타낸 것으로 what with a and what would be 이런 식으로 한편으로는 a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b 때문에 이렇지 되죠 이때 and 다음에 두 번째 what with는 구호체에서는 생각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구호체에서는 what with a and b 이런 식이 더 보편적이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매번 강의 끝날 때마다 앵무새처럼 하는 소리지만 철저한 복습을 통해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은 반드시 이번 시간 내에 숙지하도록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 관계대목사 파트 제한정경법과 개수정법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